금방 transparent 제롱 이리 와봐 제롱아 우리 내일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 끝나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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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어 궁금해 자 이 봐봐 끝나 찾아온 것이거든 봐봐 얼마 못 줘 재롱아 이 길에서 사진 한 방 찍는 거야 너무 좋잖아 세상에 재롱아 이거 보여 내일 날씨도 끝내준대 우리 여기 가는 거야 이거 뭐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 미국 마을 이랜다 응 남해 남해 갈 수 있어 미국 마을 이라고 미국이 아니에요 그럼 준비를 써야 될까 재롱아 뭘 준비해야 돼 재롱아 진짜 준비를 다 챙겨 그러면 준비를 챙겨서 다닌다 준비를 열어봐 빨라 준비를 챙겨 나 지금 뭘 챙기러 가는데 지금 재롱이 사과 챙기고 와 재롱이 또 못 챙겨야 돼 어 뭐야 이거 챙기기 뭐 안 먹던지 이 동네는 재롱아 끝나고 과연 준비가 다 됐을까 땅이 안농 빨리 가자 근데 내가 저기 좀 찾아봤는데 최대한 가까운 데로 가자 여기 뭐 서해랑 길도 있고 뭐 그러더만 왜 마음이 바뀌었어 어제 뭐 갈 수 있다메 6시간 30분 걸려 나는 그리 못가 그거는 당일쯤에 그거는 당일코스가 아니고 1박 2일이요 1박 2일 아니고 2박 3일이거든요 나도 그거 못 쳐 아우 쟤 또 쳐 재롱이 신났어 재롱이 남비 신났어 우리반 conquest 이서도 구름 Fun 난 기다려 상탐 감사합니다 사무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나uju 야 너 혀가 그게 뭐냐? 뭐? 어? 재롱이 세.. 지금 개가.. 개가 네 마리다 귀여운데? 재롱아 재롱아 아우 예뻐 동생 꼬리막기 열 곳이 없어 뭐가 자꾸.. 뭐가 자꾸 치네 너무 웃겨 어째 예롱이 너무 귀엽다 오! 바로 뜨는데? 참여하겠습니다 귀엽다 참여 완료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? 따라 걸어? 어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응 떠나가면 되나 봐 에? 아 진짜 재롱이도.. 재롱이도 지금 어플에서 봤어 어! 나 찾았어! 찾았어! 아 너무 흥분했다 어 이렇게 다 표시해놨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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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도 있는데? 설마 저거 알지? 이게 이렇게 길이라는 거야 애들한테 저게 저거 보여줬어? 리본? 저기로 봐야겠네 곱씨방 우와 아 이 리본 따라 버리면 되는 거야 게임하는 거 아니야? 어? 그럼 아이고 아이고 큰 나랑 형아가 안 오잖아 귀여워 어디다 올까? 어? 왜 서있어? 뽀뽀했어 가자 가자 기스 뽀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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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우주소 소년단 예전에 과학캠프 그런다 자 놀아보자 놀아보자 아 아 아 김밥을 먹고 가자 김밥이다 우와 우와 어떻게 이런 김밥집이 이렇게 적절하게 있지? 시원해졌나 봐 혀가 다 들어갔어 담비는 실내가 좋아 온도가 아니야 혀 나온 강아지는 행복한 거야 맞아 귀여워 근데 친구는 좀 귀여워 지금은 편안한 상태 응 지금 싹 가라앉았어 밥이 졸려 졸아? 약간 아 행복해 아 행복해 더러운 강아지가 행복한 강아지 우리 담비 발 보여줄까요? 응 아 더러워요 어? 여기 밑에 있다 서해랑계 노란색으로 갈까요? 우리 제로기는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 방향으로 고고 오 오 오 오 오 오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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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형아 우리 발견했어 지금 우리 발교해서 안 간다는 거야 나 능지처처 선생님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고 있어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짐꾼 아니냐 아 더워 지금 등록하고 싶어 나 지금 아니 저게 또 시원해 저렇게 하면 진짜 뒤에서 보면 남자 초딩이야 아 얘 바람 불면 이러지 하지마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얘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뭘 한지 한 시간 경과되었습니다 이랬거든 아 우리 이만큼 걸었다고 근데 이거 우리 완주하는 못하겠다 실패 우리가 조금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스 이탈 완료 담비 근데 진짜 까매 지금 담비 지금 왜 담비만 까매 담비만 지금 흙먼지 다시 씹어 쓴 것 같아 논이라고 온 것 같아 흙을 잘 먹는 재롱이는 재롱이가 안 먹는 거지 아무리 해도 뽀해 담비 어떻게 담비 왜 이렇게 까매 혀가 쭉 쳐졌어 혀가 쭉 쳐졌어 है lil' 여긴 편Á情况 담비 걸로 그 손 손 Lore 17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